이거 돌리면 떡이대 이걸로 꿀떡을 만든다구? 떡을 막 이렇게 치대거든?! 거기에다가 다른 재료를 막 넣어 그러면은 그 재료 색깔이 딱 나와 그걸로 여러 가지 꿀떡을 만드는 거야. 색깔을 다양하게. 왜 이렇게 거슬리? 전쟁 난 줄 알았어. 오 밥이 되긴 된다.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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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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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깔 나오려나? 그러게 해봐야 될 것 같아. 좀 더 연할 것 같긴 해. 와사비라는 게. 이쁘긴 이쁘다. 확실히 색깔이. 그 다시 달라고 그러면 실수로 넣고 돌려버렸던. 뿅. 나. 파티에다. 아. 이쁘진. 피가. 이쁘진. 빠진. 다. 이쁘진. 음. 아 뭘 주다 온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! 괜찮아? 어찌 나온 거 없다? 뭐? 자 behavior 이거 크림 같이 넣으면 뭐 지러지지 않을까? 이게 이거 이러냐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무슨 소리? 이거 이 성분이 다 튀어 이거 엄청 더 까매져야 될 것 같은데? 안 돼 아멘 오유가 왜 하얗지? 오유가 왜 하얗지? 요즘 딸기 오유는 하얗니? 오유가 왜 하얗지? 오유가 왜 하얗지? 와사비 향이 나는 데 엄청 은은하게만 나거든? 괜찮아. 진짜 맛있어. 근데 이거 왜 맛있지? 맛은 아예 안 나고 그치? 향만 나네 향만 이거 단 거랑 되게 잘 어울려 이따가 터지는 거 아니야? 여기 있잖아, 석류탄. 게다가 이게 꼴이 빠져나오면서 터질 수도 있어. 조심해야 돼. 백배주님? 백배는 너무 크다 우리 여기 이거 화성이야? 어 그래 이렇게만 해도 여보 진짜 어색 뒤 oder 흠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으윽 아내가 다 대하라가 맛있다. 맛있어. 이거 먹을 거 아니냐? 그치. 이거 뭐야? 안 해도 깜짝이야. 이 정도면 맛있어. 메로나로 하려고? 삼성 닷컴 전용 컬러도 있거든. 요거 요 색깔이거든요. 봐봐. 고는 won. 박자 그럴싸한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